소설을 읽으면 안 된다는 고의랑이 있나요? 나는 지금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처음에 알게 잡히고 말한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만한 오시는 사형대로 거산대 품으로 영원신 우리 주님을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하하하하 나는 명령을 성실히 따랐을 뿐이야 세계 질서를 위해 헌신한 연합군 중에 울래해 성실한 너의 행동 성실한 협박 성실한 약탈 성실한 살인 성실한 살인 성실한 살인 성실한 학살 너희 소리 들려있는 그 성실함이 가장 찬란하게 우리들의 숨통을 조여왔어 내 인생에서 성실하지 못한 유일한 행동은 바로 나를 특사로 풀어주는 것이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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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그 사람을 지키지마 머리로 이랬마 이제 쓸 준비를 하네 나의 사랑 머리요 이랬마 우린 이랬마 우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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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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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